고맙습니다. 좀 많이 좀 체력적으로 지쳐 있는 것 같아요. 하지만 저 보호막 또 우리 저 세 자녀를 키우고 있고요. 아들아들 딸. 그리고 또 이제 회사에도 새 식구도 입사를 했고 또 우리 보호막 가족들, 스태프분들 한 20명 정도 있다 보니까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또 제 자신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야 되겠죠. 자 아침 일찍 회사에 지금 가고 있고요. 일단은 뭐 2월달에도 1월달과 동일하게 어린이보험, 치아보험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강보험이나 안보험 뭐 변동사항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. 물론 신상품은 몇가지 회사가 나오긴 했는데 뭐 치매보험 건강보험, 치아보험, 어린이보험 요런 쪽으로 제가 2월달에도 좋은 상품 많이 올려드릴것을 약속드리고요. 일단은 3월 마일날 3월 31일날 마일날까지 무례지보험 50%에 판매가 되잖아요. 금융감독원, 금융당국에서 1분기 2022년 이제 1분기면 뭐 이럴때부터 3월달 중기니까 오늘도 보면은 2월 14일 어? 오늘 발렌타인이네요. 자 2월 중순이다 보니까 또 이제 거의 절반밖에 안남았죠. 자 3월달에도 3월 31일 이제 거의 한 50명도 남았는데요. 무의지황평 50% 이 상품이 3월 31일까지만 판매가 되다 보니까 그전에 고민하였던 분들은 미리 미리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물론 4월 초에도 신상품이 나오겠지만 일단은 무의지황평 50%형이 3월 말까지만 가입이 된다는 부분과 함께 저 보호망도 오늘 월날 활기차고 기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. 저 보호망도 오늘 좀 이따가 1시 30분에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미나 또 회의도 해야 되고 신랑품이나 좋은 상품들 많이 영상을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또 오전에 제가 뭐 시시간 라방 그리고 오후에도 라방 하루에 두 번에 거쳐서 라이브 방송 할 테니까 많은 시청과 그리고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보호망대 거고요. 가입부터 사후 보상관리까지 조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대으로 노력할게요.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 감사 감사드려요. 안녕 안녕